자랑하는 트위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도로 반갑습니다. 트위터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 버스 베이비 오쌍쑤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사이드 팬님의 표고지 보이그룹 버니식스의 잠깐만 잠깐만 좀 떨리시는데 왜 그러세요? 버니식스의 막내 오성준이에요. 막내 오성준이다. 히미스 프리스 탑승이 처음이시라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왔었는데 우타셨어요. 아 무서워서? 저랑 함께 하시면서 극복하시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보이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더 뉴 식스 파이팅! 더 뉴 식스 파이팅! 괜찮으세요? 으악! 끝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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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일 다큼도 뭐하고 싶으세요? 저요? 일단 생일이 끝났으면 사랑이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잘 타시는데 여기서 잠깐 왼쪽 퀸잇퀸 퀸잇퀸 아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벌써 끝났어 버렸어. 네 근데 잘 타지시네요. 이제 뭐 안방 같은 느낌이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땡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TX 살 때 시속이 104km죠 그쵸 저는 땡스를 300km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뉴싱스 분들의 무궁무진한 발전 멋진 도약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더뉴싱스의 버스베이비 막내 아우 버스베슨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남짱 어우 고마워요 더뉴싱스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